어 나 그날 시간대 어디서 만날까? 어 이거 왜 켜지지? 써지는 거였어? 안녕하세요 송소진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를 처음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알쓸아 팁 알아두면 쓸데 있는 아이패드 사용 꿀팁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안드로이드만 사용을 했던 정말정말 애플 초보인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번째는 홈으로 이동을 하는 방법이에요. 아이패드웨어 4세대는 홈 버튼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사용을 할 때 홈으로 어떻게 가야 하지 하고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요. 앱을 사용하다가 홈으로 가고 싶을 때에는 하단 베젤 부분에 손가락을 대고 위로 쓸어 올리면 홈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독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홈 화면 아래쪽에는 독이라고 불리는 바가 있어요. 이 독은 앱을 실행하다가 다른 앱을 실행하고 싶을 때 홈으로 가지 않고 바로 눌러서 실행할 수 있어 편리해요. 앱을 열면 독이 사라지고 이렇게 하단에 얇은 막대가 생기는데요. 이 막대에 손가락을 올려서 살짝 위로 올리면 독이 다시 나타나요. 너무 힘을 줘서 제스처를 하면 홈 화면으로 가게 되니까요. 살짝만 올려주세요. 독이 나오면 실행하고 싶은 앱을 눌러서 열어주면 돼요. 아이패드웨어 4세대의 경우 독에는 0개에서 최대 13개까지의 앱을 넣을 수 있고 폴더도 넣을 수 있어요. 앱의 수가 늘어나면 아이콘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독에서 내가 추가한 앱 옆으로 바가 하나 있고 방금 실행한 앱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싶으면 설정 앱에서 홈 화면 및 독으로 들어가 독에서 제한된 앱 및 최근 앱 보기를 해제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던 최근 실행한 앱이 지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홈 화면의 앱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홈 화면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흔들리면서 홈 화면 편집 상태로 바뀌어요. 이 상태가 되어야 앱의 순서를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폴더를 만들 수 있어요. 또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아래에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서 홈 화면 편집을 눌러줘도 되고요. 아래에 메뉴가 나온 이후까지도 계속 아이콘을 누르고 있으면 아이콘이 흔들리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 아이콘이 흔들릴 때 아이콘을 꾹 눌러서 자리를 이동시켜주면 되고 아이콘 두 개를 겹치면 폴더가 만들어져요. 아이콘을 끌어다가 폴더 안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폴더로 들어가서 아이콘을 눌러 밖으로 끌어낼 수도 있어요. 아이콘을 길게 눌러서 흔들릴 때 다른 아이콘을 선택하면 여러 개를 한 번에 옮길 수도 있어요. 모든 아이콘을 밖으로 꺼내면 폴더는 자동으로 사라져요. 폴더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폴더로 들어가서 이름 부분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편집이 가능하도록 바뀌고요. 아니면 홈 화면에서 폴더를 길게 누르면 아래에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이름 변경을 해줘도 돼요. 앱을 삭제하고 싶을 때에는 아이콘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상단에 X 표시를 눌러주면 바로 삭제할 수 있어요. 또는 앱을 길게 누르면 아래에 나오는 메뉴 중에서 앱 삭제를 눌러줘도 돼요. 네 번째 팁은 실행 중인 앱을 확인하거나 닫아주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단 베젤에 손가락을 대고 위로 올리다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러면 현재 열려있는 앱이 작은 창으로 모두 떠요. 또는 다섯 손가락을 모두 화면에 대고 오므리면 이렇게 실행 중인 앱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화면을 선택해서 앱을 열어주면 되고 각각의 창에 손가락을 대고 위쪽으로 보내면 앱을 닫아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제어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화면 오른쪽 위 베젤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로 끌어내리면 제어센터가 나오고 다시 위로 끌어올리면 제어센터가 사라져요. 여기에는 비행기 모드, 에어드랍, 와이파이, 블루투스 온오프가 있고요. 그 아래 자물쇠가 화면 회전 잠금 버튼이에요. 옆에 다른 방해 금지 모드 온오프고 화면 미러링은 아이패드의 화면을 TV나 컴퓨터 모니터 등에 연결시키는 기능이에요. 아래쪽에는 자주 사용하는 제어 항목들을 직접 추가할 수 있어요. 설정 앱에서 제어센터로 들어가서 추가나 삭제를 해주면 되고 순서 설정도 가능해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제어센터에 표시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알림센터예요. 카톡이나 여러 앱들에서 온 알림은 알림센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상단 베젤의 가운데 부분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센터가 나와요. 각 알림을 선택하거나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해당 앱으로 이동을 해요. 일곱 번째 팁은 위젯을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홈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위젯이 나와요. 아래쪽 위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위젯을 볼 수 있는데 위젯을 추가하고 싶을 때에는 홈 화면을 길게 눌러서 홈 화면 편집 상태로 바꾸거나 위젯 제일 아래에 있는 편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좌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걸 누르면 추가 가능한 위젯들을 볼 수 있어요. 지도 위젯을 넣고 싶으면 지도를 선택하고 옆으로 넘겨서 원하는 스타일을 고른 후에 추가를 해주면 돼요. 위치 변경은 위젯을 꾹 누른 다음에 원하는 자리로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 위젯을 겹쳐줄 수도 있어요. 스택 기능인데요. 하나의 위젯 위에 크기가 같은 다른 위젯을 겹친 다음 스크롤해서 보면 되고요. 스택 편집으로 들어가면 스마트 전환을 켜고 끌 수 있는데 스마트 전환을 켜두면 AI가 사용자를 분석해서 겹쳐져 있는 위젯 중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위젯을 보여줘요. 여기에서 위젯의 순서를 바꾸거나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위젯을 홈 화면에 고정시켜 놓고 싶으면 홈 화면의 유지를 활성화 시켜주면 돼요. 다음은 아이패드에서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패드 전원 버튼과 볼륨 업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현재 화면을 캡처할 수 있어요. 왼쪽 아래에 캡처가 된 화면이 뜨는데요. 가만히 놔두면 사라지면서 저장이 되고 사라지기 전에 눌러서 열어주면 캡처 화면 위에 메모를 하거나 잘라내기를 할 수 있어요. 그 후 저장이나 내보내기로 마무리를 하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애플 펜슬을 사용 중일 때 화면의 좌측 또는 우측 하단 모서리 부분에서 가운데로 드래그를 하면 캡처가 되고요. 캡처 후에 바로 메모나 크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웹페이지처럼 스크롤되는 화면도 캡처가 가능한데요. 같은 방법으로 캡처를 하고 나면 위에 화면과 전체 페이지라는 글씨가 나와요. 화면은 지금 보고 있는 화면만 캡처를 한다는 거고 그 옆에 전체 페이지를 누르면 스크롤이 된 전체 페이지가 캡처가 돼요. 아홉 번째 팁은 전원을 끄는 방법이에요.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시리가 나와요. 전원을 끄고 싶을 때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동시에 꾹 누르고 있거나 순서대로 볼륨 업, 볼륨 다운, 전원 버튼을 누르면 밀어서 전원 끄기가 나와요. 또는 설정 앱에서 일반으로 들어가 제일 아래를 보면 시스템 종료 항목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밀어서 전원 끄기를 해 전원을 완전히 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빠른 메모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애플 펜슬을 가지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전화를 받다가 번호를 급하게 적어야 할 때나 또 대화하다가 빨리 메모를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잠금 풀고 메모 앱 열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잠겨 있는 까만 화면에서 애플 펜슬로 톡 터치만 하면 바로 메모 앱이 켜져요. 쓱쓱 메모를 하고 그냥 두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통화나 대화가 끝난 후에 메모 앱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적어 놓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두면 쓸데 있는 정말 정말 기본적인 아이패드 사용법 10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이것 외에도 아이패드 사용 팁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